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3년을 기다려주겠냐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을 어떻게 처리하겠냐 이야기죠. 3년을 기다려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악담이 아니고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악담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한테 무슨 자리를 하나 바라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3년 참 견디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운 좋으면 견디겠죠. 미래일이니까 제가 예단을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처분이 더불당한 게 있는 겁니다. 기자회견 딱 끝나자마자 먼저 압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박찬대 야당 170석으로 박근혜를 타내겠다 이야기 당신이 해병특검을 거부하게 되면 당신이 책임지라 다르게 하면 타내가겠다는 것이죠. 박찬대 더불음지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최상병 해병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 전면 수용하라는 겁니다. 전면 수용하면 그다음에 또 뭘 요구하겠습니까 25만은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1호 법안인 25만은 받아들여라 그거 여러분 받아들이면 또 다음에 뭐가 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겠죠. 좌익들이 하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 과정에서 하나를 주면 취득하고 그건 당연히 그다음 또 취득하고 또 그다음 항복시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죠 국민들한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점점점점 이반될 거고 그러면 더불음지당의 여러분들 코도 풀지 않고 뭡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그냥 넘길 수가 있겠죠. 이게 벌써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 67%가 특검법을 지지하는데 거부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관계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게 옳다. 공수처든 경찰이든 전부가 더불당한 게 줄을 설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게 또 굉장히 민감하죠. 집권 2년이 됐는데 검찰 경찰 공수처 판사들이 전부 다 더불당 쪽에 줄을 설 겁니다. 왜 더불당이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그리고 그 권력이 20년 30년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장기 집권체제가 여러분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한 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의 말 들을 겁니까 말 안 듣죠. 말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될 것이다. 네 우리말 안 들으면 그냥 네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냥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들어주면 다음번에는 뭡니까 좀 봐주겠냐 안 봐준다는 겁니다. 좌익들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익들이 맨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우익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정직함인데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께서는 정직함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익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진심 진실 그리고 정직 성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저 양반이 정치검사로서 맨날 저렇게 여러분들 살아온 모양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정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함께했던 한동운도 자기 정치한다고 말을 안 듣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식물이 아니라 그냥 합바지 대통령이 돼버린 겁니다. 뭐 누구 다 달 필요가 없는 것이 본인이 그냥 예 그냥 자충수를 둔 거죠. 뭐 기본 실력이 다 드러난 겁니다. 기본 실력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타협을 한 겁니다. 참정권이나 선거권이란 것은 국민의 것이지 윤석열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네가 팔아먹나 이야기죠. 구한말의 고종이 일본의 백성들을 팔아먹은 것은 지 거라고 생각해서는 팔아먹지만 지금 여러분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이 됐는데 그 참정권이 박탈된 게 아무도 1도 없는 것처럼 그걸 뭡니까 국민들하고 국가를 다 선거 부정 세력의 이름 팔아넘겠으니 국민들 가운데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다수는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 것을 네가 왜 팔아먹노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민주당은 최해병 특검법 관찰을 위해 민생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군안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노력하겠다.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 의석을 만들어주신 국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전부 다 부정성 거래의 권력을 만들었는데 그걸 입을 담으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우윤석열의 할아버리도 견딜 수가 없는 것. 인생을 어떻게들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동갑내기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이런 지켜야 될 그런 선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것을 다 뭉개고 어떻게 3년을 견디겠습니까. 물론 미래일이니까 본인이야 베팅을 안 했겠습니까. 3년 동안 선거부정을 깔아 뭉개면 그쪽에서 좀 봐줄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람이나 다 자기에게 앞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 의석을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들 계속 들으면서 3년 5년 10년 20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밑에서 사는 것하고 다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시문에서 매일 읽고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 저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 의석을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여러분 하고 참말처럼 그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2016년 탄핵할 때도 야사당을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지금 현실이 이래다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정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임기 마치고 나가거나 임기 이전에 탄핵이 돼서 나가거나 결과는 다를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는 순간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벌 윤 대통령이 싹 닿는 순간 이미 대한민국의 항로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가 한고 하니까 2027년에 대선을 치르나 6개월 후에 대선을 치르나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왜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선거는 국민들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놀러 가시든 그냥 산으로 가시든 외국으로 가시든 관계 없고 그냥 자기들이 표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21대 총선에서는 293만 표를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줬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기 나오네요 240만 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 줬지 않습니까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에 재되지 않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최 대통령이 등장했으니까 선거 조작범들이 납작 엎드렸지 않습니까 98만 표 집어넣은 겁니다. 이번 선거 몇 명 표 집어넣습니까 400만 표가 넘을 걸로 봤는데 이번 선거는 300만 표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더불당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도 뭐 이제 300만 표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찍소리 못할 테니까 그냥 300만 표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6번 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몇만 표 집어넣었으면 여기 나오네 101만 표 집어넣었잖아요 선거인 수 기준으로 일정 퍼센트를 선관위가 모두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줄 수 있는 선거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2027년에 나가든 그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든 그냥 이번에 뭡니까 화끈하게 이러면 더불당이 밀어가지고 뭡니까 6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든 관계는 전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더불당이 장기 집권 들어가는 겁니다. 왜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너무 여러분들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거 없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293만 표에 위조 투표제를 선관위가 전산조작하고 실물 위조 투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2022년 3.9 대통령성이 240만 표를 집어넣는데도 어떻게 실수가 발생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으로 폼 잡고 있어야 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겠으면 저게 내 자리인데 그러니 3년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기분 좋으면 3년 내버려 둘 거고 어차피 우리가 2, 30년 50년 해먹을 거니까 이게 뭐 사실인 겁니다. 제가 뭐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이 주구장창 해먹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다 쉬쉬쉬하고 넘어가는데 아니 뭐 우리 툭 깨고 이야기합시다 그냥 이제 국민들이랑 관계없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들 다 팔아먹었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는 건 이번에 한 400만 푯 집어넣자 이번에 한 300만 푯 집어넣자 이번에 한 200만 푯 집어넣자 그럼 다 승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3년 있다가 대통령 그만두든지 우리한테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해먹을 거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에 다 알려지게 될 거라고요. 지금은 주류 언론들이 안 다르니까 얼마나 여러분 나라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중국 공상당처럼 여러분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 당선시키는데 어떻게 자유주의에 포함되겠습니까 지켜줄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언제 이 곳 다 알려질 겁니다. 외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여러분들 미국의 대선에서 여러분들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다 알려지겠죠. 언제까지 여러분 이걸 다 우리끼리 덮어가지고 여러분들 쉬쉬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